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정말 저 양반들은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무너뜨리고 마는구나. 국채 매입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발건력을 동원하는 데까지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을 보며 뜨는 생각입니다. 결국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관건 선거를 동원할 수 있는 것이 현재 5.86 운동권들이 추측을 행성하고 있는 그런 문정권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마지노선을 40%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40% 정도를 절대 넘어서서 안 된다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를 경험할 당시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는 11.4%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재정이 아주 건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위기를 거뜬히 극복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 부채 증가를 합리화시키는 다양한 논리를 제시했고 마침내 2020년도에 40% 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올해 50%를 넘었을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2년 사이에 10%가 증가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기존의 600조 정도의 부채에서 400조를 더 얹었습니다. 단일 정권으로서는 엄청난 그런 국가 채무를 증가시킨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거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면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 발건력까지 동원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기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선거를 훔칠 수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평소에 저는 늘 선거를 훔치는 그런 집권 세력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검도라는 것, 넘었지 않아야 될 선이라는 것이 없다. 이런 부분을 새삼스럽게 이번에 한국은행의 발건력 동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채 발행에 따라서 시장의 보복이 시작되자 시장의 보복이라는 것은 금리 인상입니다. 민주당이 고육책으로 찾아낸 것이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서 국공채 매입을 떠넘기는 이른바 발건력을 동원하는 일이 마침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한 번 정도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정권은 집권 마지막 기간까지 선거에 이길 수 있으면 모든 조치를 다 해치했습니다. 집권 기간 내내 그랬습니다. 국공채 매입에 한국은행이 동행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인당 천만 원씩 지원금을 주고 손실보상 대상도 대폭 늘리는 내용에 최소 3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쟁안을 강행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행정부가 기재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3배 이상 많은 액수입니다. 이 엄청난 물량을 채권시장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국채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 다르게 보면 금리가 인상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장의 반격이 시작되나 시중금리도 급등하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 진행됩니다. 지난주 채권시장에서 추가경정재원조달을 위해서 정부가 국채를 수십조 원 발행할 것이다 이런 소식 때문에 3년 만기에 국채금리가 치솟아서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치게 됩니다. 불과 41일 만에 0.5포인트나 금리가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금리 인상은 그냥 금리 폭등 정도 아니고 금리 발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국채금리가 오르게 되면 은행 대출 등 시중금리도 모두 다 오르기 때문에 서민들의 이자 부담들이 계속 가중되게 마련입니다. 채권시장의 혼란에서 아주 놀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서 한은이 국채 매입을 통해서 금리 발작을 진정시키는 데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고 한국은행은 이에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결국 당과 정은 대선을 앞두고 뿌릴 수십조 원을 마련하려고 적자 국채를 찍어내고 그것 때문에 초래될 금리 상승 등의 부작용을 뒷갓당할 수 없습니까? 결국은 한국은행의 발건력을 동원하는 아주 기이한 일들을 결국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원칙은 한 번 무너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무너뜨리기 것이 어려울 뿐이고 그 다음에는 아주 쉽습니다. 일반 한 번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습관적으로 지켜온 원칙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원칙을 우리가 갖고 있었던가라는 것은 기억조차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즌1에 이어서 시즌2까지 이어지게 되면 한국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로 당정이 힘을 합쳐서 습관적으로 국채를 남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당정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납득할 수 있는 사유로 총선을 통해서 입법 독재가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금리 급등을 우려해서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국채를 매입하는 일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봅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이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권은 이미 기존의 600조원 가량의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를 400조원 늘려서 1000조까지 지금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재정이 필요할 때마다 세금을 번번이 올리는 것은 조세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는 방안보다도 국채를 발행해서 한국은행에 떠넘기는 일이 반복되는 세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가치가 휴지조각이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원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마침내 종이조각처럼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이런 재정지출 난발 행위는 대한민국이 국제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하락에서 일단 주춤하겠지만 결국 계속되면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제 재정포퓰리즘의 열차를 타고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재정문제를 깊이 들여다본 전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원장을 지냈던 김중정 박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재정건전성과 국가 채무 규모만 봅니다. 우리나라 채무 비율이 100% 되기 이전에 해외 투자자들은 다 떠나고 말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된다면 모를까 한국 국채를 국제금융시장에서 누가 사주겠습니까?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언제라도 국채를 시중 투자자들이 줄을 서있지만 국가 채무 비중이 이렇게 급등하게 올라가는 그런 한국의 국채를 누가 사주겠습니까? 한국은 특히 고령화 숙대가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더 신중하게 재정관리를 해야 됩니다. 재정건전성은 국가경제의 최후 안전판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또다시 파국을 맞을 것입니다. 외환위기가 나던 1997년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중이 11.4%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위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쉽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공적 자금을 동원할 수 있던 것도 나라에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소규모 개방경제입니다. 외환위기의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하지 않을 때까지 한국이 정신을 차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의 국채 발행을 떠넘기는 과정을 그냥 사소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지금은 모든 관심이 대선 정국에 모아져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사건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리하게 이 사건을 아주 의미 있게 봅니다. 대한민국이 2011년도에 오세훈 시장에 내세웠던 무상급식 반대에서 크게 선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런 선회를 많은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아이들 밥 안 끼 주는데 무슨 그렇게 반대가 심하냐 이렇게 했지만 길게 멀리 넓게 보는 사람은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이 가서 안 되는 포퓰리즘형 열차를 타고 달리기 시작한 때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좀 있기 때문에 몇 년 정도는 버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소규모 개방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재정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은 저는 아주 높게 봅니다. 그럼 그 재정위기에 국채 매입의 10%를 대한민국의 은행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일을 어떻게 그렇게 꼭 당하고 나서 배워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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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